지난 14일 밤 서천군 비임면에서 서천읍까지 10km 정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067% 상태를 운전한 혐의로 서천 모 파출소장 A 경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경찰은 곧바로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또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서천군 서천읍에서 20대 부흥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 씨로 수사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B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.